쨈니TV 내 이름은 쨈 벌써 12살이다 주인놈이 유튜버 하자고 꼬셔서 여기저기 얼굴이 팔리게 생겼다 그럼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 난 쇼핑에 관심 없다 난 쇼핑에 관심 없다 누굴 위한 쇼핑인가 빨리 좀 골라라 이건 저번에 먹어봤다 제발 좀 나가자 드디어 계산한다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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